네, 쇼미드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쨘! 어니볼 슬라이드바예요. 얘가 컴포트 슬라이드라고 해서 슬라이드바인데 안쪽이 굉장히 부드러운 슬립으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촉감이 엄청 좋아요. 보통 슬라이드바는 유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동, 황동으로만 되어 있어서 되게 차갑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판 위에서 움직일 때 되게 착용감이 엄청 편하네요. 그리고 이쪽 이 라인 부분하고 이 안쪽 부분이 되게 밝은 지금 이것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른 것도 찾아보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져온 제품은 파란색 제품이에요. 또 좀 밝은 색깔로 어두운 환경이나 무대에서 좀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손 닿는 부분에 아래쪽으로 슬리브 느낌의 촉감을 아래로 해놓은 다음에 보통 새끼손가락 깨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약질 좀 끼거든요. 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라지라서 약간 커요. 이쪽 구멍이. 네, 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밀리고요. 이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도금된 황동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톤이 밝고 선명하고 서스테인도 굉장히 훌륭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해봤는데 엄청 뭔가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지파리에 굴러가는 느낌이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좋고 일렉기타도 어울리고요. 지금 어쿠스틱기타 연주시에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얘는 가격은요. 기분 좋은 가격 지금 2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언니불이 워낙 제품들을 잘 만드니까 좀 믿고 보는 그런 언니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슬라이드바 여러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